이분은 또 멀리서 오셨는데 불꽃처럼 이선희의 MR 준비됐죠? 자 그럼 20번 감독님 20번 가겠습니다 바람볼 텀만 창밖을 보면 바람 사이로 흘무시네 있는다면서 저 머리로 닿니 내가 보고파 오시는가 오 빈적 이별을 위하여 사랑은 다시 피어나나 불꽃이라도 배달이 없던 당신의 목소리 들려라 이제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만 외로움에 슬픔도 이제는 안녕 고생말로 물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라도 불꽃이라도 사랑은 다시 피어나나 사랑은 다시 피어나나 불러줘 들려도 대답이 없던 대답이 없던 당신의 목소리 들려라 들려라 이제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만 외로움에 슬픔도 이제는 안녕 고생말로 물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라도 사랑은 다시 피어나나 난나나나 오ешь 돋고 네 멀리 순천에서 왔는데 이렇게 또 가창력이 아침에 또 이렇게 가창력이 나온다 이게 신기하기만 합니다